오늘은 한국어 날씨였습니다. 한국어 날씨였습니다. 알았어? 네 영어 없어? 그래 영어 없어 오케이? 영어 없다 알았지? 조용히 해 아니야 말해야지 너는 어디야? 응 오케이 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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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룩 룩 룩 룩 한국어 읽어봐 안 돼 그브운 세 봄기 재미로 보는 북 도 종 룩 종 룩 룩 유 손 대 유 안 일 우 선 웅 쇠 은 세상 금 För obser 룩 來到 alter 왈 룩 모otechn 전주 비빔밥 우리 뭐 먹으러 왔어요? 난 비빔밥 뭐 먹어요? 난 비빔밥 비빔밥 하루가 더 맛있었어요 맛있어? 왜 안보여 밥 먹었지 밥 먹었지 맛있어? 맛있어? 잘 먹었어? 가자 바콜라 바닷볶이? 네! 고등! 아 단돈 천원에 있는 거 같아 또? 고등? 고등? 나 이거 이거? 이거 자 가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거 나중에 할래? 혹시 브라인? 어 이거 그냥 맞아 해보기 해보기 왜 이렇게? 무슨 일어나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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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잘한다! 아! 신비 신비 바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